아 이게 된건가? 된거야! 된거야? 된건가 뭐야? 아 아니다 아니다 영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곱분 열 분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 미키님께서 하이 여러분들 또 저러 저러 지우씨가 또 저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이팅! 지우씨가 또 파이팅 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소난미님 안녕하세요 오빠 난미씨 안녕 서윤씨 오오 오오오 제희섭 뭐야 제희섭 예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많이 하이 헬로 또 다운이 안녕 제희섭끼우 안녕 효우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녕하십데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오이 이렇게 브라질에서 오이 하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머리 자른 기념으로 제가 이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제가 한번 만져봤는데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이쁜 머리인데 잘 안나오네요 예 페루 제희섭 하이오 안태규님 예 예 음 예 저기 지우는 이제 저쪽에서 연습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열심히 연습하다가 예 생각나서 한번 브이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읽어 라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다 자 예 족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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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주세요 음 이라고 하셨는데요 족새비님 예 족새비 아이디가 굉장히 얍삽한 얍삽해 보이는 그런 이름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지우양이 또 이렇게 귀여운 척 하시면서 이렇게 와주셨고요 하하하 뭐하랍 뭐하랍 예 그래서 아 그러세요 이거 자동으로 계속 내려갔었는데 안 내려가는데 이제 이제 내려가 어 또 귀여워 지우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네 지우 오늘 저희 열심히 연습하다가 또 지우가 얼마전에 아팠어가지고 지우가 아팠어가지고 지우가 아팠어가지고 지우가 아팠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더 아팠 거짓말하지마세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 아니요 연락을 일부러 못 드린거에요 그러니까 안 드린 겁니다 지우씨가 지우씨가 저 뿌염했어요 예 그러네요 지우씨 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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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뭐 잘못 오셔서 그래 지금 하이텐션이야 그치 어 지우언니 아프면 안 돼요 라고 이제 하십니다 예 제가 마음이 더 아팠다는 점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해 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 유 씩 터키에서 또 이렇게 터키 태영이 아 다은님이 또 태영이 영혼 없잖아 라고 하셨네요 저 영혼 완전히 있습니다 다소삭 예 과자 느낌으로 제가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봤습니다 뿌린거에요? 뭐에요? 뿌린 겁니다 예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거를 머리를 자른 바람에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컴 투 하와이 하와이로 오라고 또 예 알로아 해가지고 멕시코 일본 또 오세요 일본 또 너무 가고싶죠 예 맞아요 나레이션 잘해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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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아이고 또 이렇게 염색 왜 안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왜 염색을 안하죠? 어떻게 된거죠? 예 뭐 머리스타일 이뻐요 라고 제이소 오빠 잘생겼어요 라고 또 전혀 없는데요 아뇨 아뇨 아까 봤어요 아까 봤습니다 제주도 와주세요 저도 제주도 너무 가고싶다는 점 인박스 가고싶다 아이고 예 진짜 저도요 나 갈게 어디가세요? 너? 있을때가 없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지우씨 아프지 마시고요 네 예 여러분들 예 예 예 예 예 잘 보셨다니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겠어서 예 국내 콘서트 너무 하고싶죠 진짜로 많은 분들이랑 또 소통도 하고싶고 예 빨리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거꾸로 해도님 제이셉 왜 이렇게 부었어 크크크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지금 좀 부어있어요 왜 부은지 잠을 많이 자세요 요즘 잠을 좀 많이 자는 그런데 제가 이거 밑에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위에서 찍으면은 날렵해요 아직은 아직까지 날렵합니다 이렇게 제가 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좀 부어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 날렵합니다 네 보조개 이렇게 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안녕하세요 날렵태형 크크크크크 예 아르젠티나에서 예 박해찬님 레벨 6 예 안녕 반갑습니다 내 댓글도 읽어줘요 히힛 예 추 추 추 추 추 추 추 님 서 블링크 히 레벨 2 레벨이 어떤 분이 레벨이 가장 높으시죠? 레벨이 아까 오7 나 7 계시고요 칠 계십니다 어 칠을 어 예 브라질 러브즈 유 칠 예 제이셉 형이다 라고 또 서정 님이 오빠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요 앞에 이제 나가가지고 좀 나가서 햄버거를 예 버그 킹 먹을 생각입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요 여러분들 식사 하셨어요? 식사 예 저기 씨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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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깔 퍼플 하트 님이 내 생일에 노래 부탁해 오늘 생신이신 분이십니다 씨엘 씨엘이 씨엘이 네 아이고 캐나다에서 또 안녕히 주무세요 예 편안한 밤 되세요 예 아무튼 씨엘이 님 생일 축하 햄버거 뭐 좋아하냐면요 히드니 님께서 레벨 7 햄버거 뭐 좋아해요 저는 불고기버거를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근데 버거킹은 예전에 하와이안 있을 때 그 파인애플이라고 하고 수연 님께서 엄마가 오빠 좋아해요 아이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주세요 예 뭐 아무튼 인도에서 널 사랑해 라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아랍 에스파노 이렇게 또 아이고 또 아데로 님께서 귀여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불고기버거 좋아합니다 효우 님 예 불고기버거 굉장히 수연아 공부좀 해 라고 해달라고 수연 님께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공부좀 하세요 예 어 아이고 모두 방탄하세요 님께서 잘생겼다 앞머리 있는게 더 잘생겼어요 머리 보라색 한번 해봐요 아뇨 보라색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 있는거는 제가 엄마가 안좋아하세요 앞머리가 없어야된다고 앞머리가 없어야된다고 머리킬때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머리를 엄마가 싫어하세요 그래서 안 돼요 예 파키스탄에서도 이렇게 예 뭐 뭐 사랑 고백하시는 분이 되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저도 너무나도 이걸 읽고 있다면 귀를 만져주세요, 예, 귀를, 귀를, 예, 머리 어, 예, 동동베리님, 호랑이, 그래서 머리 어떤 색으로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데 저는 그냥 검은색이 제일 좋아서, 예, 그냥 염색을 진짜 뭐, 새치용 검은색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좀 검은색 해보고 싶다는 생각, 예, 랩 해주세요, 랩, 예, 저녁 뭐 먹냐고요, 안녕, 안녕이란 답장해주세요, 안녕, 안녕 친구, 몬스터베이비 세트, 혜연님께서 몬스터베이비 세트 한번 드세요라고, 제가 몬스터베이비를 이따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백이님께서 내가 왜 남자 브이앱을 보고 있지? 라고 해주셨네요, 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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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님께서 안 돼요, 검은색은 불허, 형은 평생 갈색, 불허 하신다고, 안 돼요 할 때 돼 자가 오, 이가 아니라 오, 에, 안 돼 할 때는, 예, 오, 이가 아니라 오, 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 어, 박해찬님께서 진짜 오빠 다정하다, 유유유유, 굉장히 다정한 스타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비엠소미는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어디, 지금, 밤, 밥 먹나, 아니면은, 2층에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이따가 6시 반에, 또, 이렇게 연습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려고, 예, 6시 반으로, 이제, 해, 해 놨습니다, 예, 맞춤법 요정, 감사합니다, 예, 맞춤법,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맞춤법, 교정, 동동베리, 님, 카드 컴백 언제 해요, 지후, 예, 지후, 님께서, 예, 해서, 컴백, 저희가 아무래도, 예정이,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어서, 언제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마, 진짜, 그냥, 빠른 시일대로, 예, 빨리, 이렇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유니, 유니콘 님께서, 왜 안 돼, 왜, 왜 안 돼, 요거, 이렇게, 하셨네요, 예, 진짜, 이거는, 암 유발합니다, 저거, 예, 예, 왜 안 돼, 3음절인데, 3음절 다 틀리게, 요거, 예, 알죠, 요런 느낌, 암니다, 예, 빨리 한국에서,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네요, 예, 유인미, 자기소절, 예, 아까 뭐, 랩 해 놨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무슨, 유인미가, 이제, 또, 이렇게, 어둠이 삼켜버린 방 안 켜, 곳곳에 박힌 네 흔적도는 밥해, 널 삭해도 온 눈에 발표, 아침이 날 밝힌 대안 실은 한 밖에, 상실감 안에 같이 온 전 하나 못 밝혀, 네 부재와 결피, 무기력증에 이른 갈피, 고달파진 갈증, 내 목을 비감 듯, 숨조차 버건네, 박동원 못해도 반쯤, 죽어있는 내 사투, 오우, 예, 요런 식으로, 예, 아우, 반응한 분, 아우, 잘한다, 예, 있고요, 예스, 아우, 막, 오우, 소 스위트, 뷰 리프, 누구랑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따가, 작은누나 잠깐 만나서, 예, 뭐, 같이, 이따가, 예, 그럴 거 같고요, 예, 예, 뭐, 역시 제1세, 뭐, 이렇게, 어느 분, 이제, 예, 서희정 님께서, 예, 역시 제1세, 너무 멋있, 너무 멋있으시다, 새빵사리 님께서, 예, 정말, 굉장히, 재치 있는, 그, 닉네임, 조우 님, 조우 님, 정말, 아이고, 거꾸라이도 님, 브이앱 보면서 저녁 먹어요, 꿀잼, 예, 저녁, 맞죠 하세요, 맞죠, 맛있는 저녁, 예, 연습도 하면서, 브이앱도 하면서, 일석이조죠, 예, 그럼요, 저 렌즈를 안 꼈습니다, 왜요, 초롱초롱해요? 예, 칠, 칠아이우 님께서, 예, 지금 렌즈 끼셨네요, 아니요, 렌즈 안 꼈어요, 저 그냥, 제 동공, 예, 순수 제 동공, 네, 맞춤법 신경 써주시는 모습, 멋있어요, 정윤희 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맞춤법, 좀, 이렇게 잘, 봅니다, 예, 오지고요, 칠이고요, 렐이고요, 고요고요한 밤이고요, 성유리 선배님께서, 이렇게, 오지고요, 칠이고요, 렐이고요, 고요고요한 밤이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족쇠비 님께서, 쇠비야, 눈은 잘 보이는지, 잘 안 보여요, 저,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제가, 저기, 뭐야, 제가, 마이너스, 거든요, 예, 예, 혜미 님께서, 일본어 말해줘요, 예, 곤니찌와, 곤방와, 아리아토 고자이무원스, 하이, 쏘댄스, 이렇게, 저녁 추천해주세요, 해찬 님께서, 해찬들 님께서, 이렇게, 또, 저녁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는, 저녁, 최고봉은 삼겹살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수현 님께서, 댓글 진짜 안시고 읽어준다, 그럼요, 안시고, 댓글 안 읽으면, 뭐, 할 게 없어요, 제천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제가, 제천에, 뭐, 고등학교를 이제, 제천고등학교로, 대제천고등학교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그냥, 제천에 계속 있었고요, 본가는 계속, 지금, 제천, 옆에, 이제, 단양, 본가는 단양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곳은, 고향은, 이제, 충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왔던 곳은, 이제, 단양에서, 초중, 학교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제천으로 나갔어요,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갔다가, 이제, 뭐, 그때 이제, 대전으로 또, 학교도 갔다가, 이제, 이제, 상경해서, 여기 와서, 서울, 지금,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학교에 제이셉 똑같이 생긴 분, 있어서, 진짜 깜놀, 포마드도 해서, 더 깜놀, 남동생인가, 했어요, 아니요, 저, 남동생,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분이, 또, 계시니까, 오, 그러시군요,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예, 미운, 매유님, 뜬금없는데, 뜬금없는데, 없, 비읍, 기역, 없는데, 오빠 좋아, 좋아하는 색깔, 좋아할 때, 조, 아, 이,otto하는 색깔이 있어요, 저는 검은 색깔, 뭐, 검은색, 이런 거, 좋아합니다, 검은 색깔, 예, 그렇습니다, 칠레 팬들에게, 칠레, 안녕,amorphU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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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 에 또 나타난 맞춤법 고나리 고나리가 이제 관리 이라는 이제 뜻인데 고거를 빠르게 이제 오타가 나면은 에 고 이제 고나리 알고 있습니다 저 음 예 으 또 점심은 아까 아 뭐 뭐지 어이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녁인데 점심 뭐 먹었어요 물어보면 내가 뭐 먹었지 이렇게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실 거에요 제가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예 제국볶음 먹었습니다 나보다 나이 아홉 살 많으신 분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수현정 님께서 아홉 살 어리시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신 네요 정말 고등학교 생활 잘 하시구요 예 정말 건강하시게 항상 예 그렇습니다 제 흐 님께서 제 2집 거의 국어 사전이야 맞습니다 맞춤법을 좀 잘 하죠 잘하는 스타일 예 으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있으면 자고 누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이구 신쿵 예 우아 잘생겼다 신쿵 이라고 해미 님께서 예 제가 요러고 있을게요 이런식으로 너무 요러고 있으면 너무 요거니까 예 요렇게 이렇게 들고 댓글을 읽을게요 예 두바이에서 또 어이구 어이구 굉장히 어이구 또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 아이고 예 곽도가 어 턱선 날렵해 예 온데 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예 비어요 비어요 요런식으로 이쪽으로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 보다는 이제 차라리 조금 아프더라도 요런식으로 이렇게 예 예 오 겠습니다 어이구 새빵사리 님께서 존잘 감사합니다 도로시 님께서 크크크 라고 해주신 도로시 굉장히 정말 되게 이쁜 이름인 것 같아요 도로시라는 뜻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도로시 도로시 님 로시 님께서 했습니다 밑에서 찍어도 턱선은 날렵하다 플러스라고 날렵한가요 여러분들 날렵해요 아닌 걸로 이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국어사전이다 뭐 제 2세 지식 백과 김현우 님께서 오빠 목적 보니 몰 뭐 으 으 목적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도 그 너무 민망해요 에 에 에 에 에 어 뭐 그런 게 여러분은 많은 분들께서 어디에 어 젤라비님께서 아 뭐야 이렇게 해주셨네요 뭐야 전이가 뮤야 아 뮤야 이렇게 하셨네요 안으로 웨너 진짜 다 해주시네요 한 하니 예 하니 안녕 저 굉장히 목조수 정말 멋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네요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내리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무뚝뚝한 사람까지는 아니구요 소난미 소 난미님께서 진짜 구여워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인도로 오세요 인도로 인도로 가고싶습니다 인도로 다니세요 여러분들 차도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인도로 예 뭐 서윤 서윤님 좀 있으면 시험인데 공부하러 공부좀 하세요 예 진짜 미사키차님 공부 열심히 한번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좀 하세요 예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v앱이다 정말 찬란 님께서 찬란한 아름다움 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v앱이다 정말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소통요정이랑 vfs 행복합니다 예 저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 예 여러분들 그 저 뭐지 그 그게 궁금해요 뭐냐면 그거를 잘 보셨는지요 그 뭐야 뭐였지 정장방 참 정말 너무나도 되게 민망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래도 뭐 재밌다고도 이제 해주시고 하니까 거짓말인 거는 다 알지만 그래도 정말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귀엽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순간 정말 돈 리컬하고 싶은 순간 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귀엽게 예 신혼일기 찍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부끄럽지만 재밌었음 너네이님께서 이름이 없으신 분께서 부끄럽지만 재밌었음 예 그 재밌었으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는 저희도 너무 민망하고 보는 사람들도 정말 민망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네요 예 뭐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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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또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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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발 부르세요 Trust me Trust me baby 예 아무튼 저 예 어휴 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도 오랜만에 또 뵈서 너무 즐거웠어요 예 뭐 효은님께서 흑역사가 될 것 같죠 예 흑역사 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진짜 흑역사로 남을만한 그런 예 그러네요 진짜 여러분도 좀 정말 이렇게 헤어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좀 되게 이렇게 막 가지말라고 막 잡으시면은 제가 너무 편안하게 못 가요 예 근데 사실 왜 그렇게 잘생겼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예 오늘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대화하고 뭐 물론 저만 떠든거지만 사실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키보드 타자 올려주시고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브이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네요 예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으러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예 저희 또 같이 이제 봐요 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 예 저녁 다들 맛있게 드시고요 예 안녕 예 아유 가야돼요 안녕 예 예 예 안녕 안녕